네 이번에도 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브루노입니다. 골 들어갑니다. 경기시간 70분만에 1대0 만들어낸 브루노 선수. 아 네 바닥에 눕습니다 그냥. 아 70분만에 1대0 드디어 0의 기능이 깨치면서 결국은 파주시민 축구단이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겠습니다. 네 한 차례 정말 집중력 있는 슈팅이었는데요. 브루노 선수 굉장히 인상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보여주고요. 네 아까도 팬분들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민 축구단의 모우라죠. 아 이 장면입니다. 쇄도에 들어가면서 왼발로 그대로 망설임 없이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현재까지 후반 70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리그 1위에 조금 더 가까워진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. 네 브루노 선수 시크하게 하이파이브도 한 차례 하고요. 네 브루노 선수 시크ывает